자 국힘당의 무기력 그리고 이준석의 뻔뻔한 공세 그게 여러분 다 사실과 진실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두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관심했던 그런 사회가 치르는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이준석 대통령 리더십 위기 윤혁관이 호가호의 무엇은 다 떠들 수 있는 겁니다 홍준표 이준석 욕먹을 이유를 생각해야 대통령시는 입장 안내 홍준표와 뭐라고 나무라든 관계 나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홍준표가 여론조사기관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준석과 투톱이었던 전 원리대표 김기현 이준석의 직격 난 계곡이 판 적이 없다 이게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하는 상대방 세파란 37살짜리 이준석은 이 사람들이 다룰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악과 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펑펑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리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위 홍준표나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하는 거가 그냥 당하는 수준 정도에 거치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치를지 본인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죽어나겠죠 이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나대겠습니까 정신나간 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믿는 곳이 있으니까 여론조사나 선거에서 다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자기 반성 없이 여론전 여당을 덮친 이준석 4대 리스크 이거 뭐 다 연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얘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처음에 원래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권력을 탐닉하면서 인성 자체가 보통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종류의 인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소위 막대먹은 젊은이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국힘당의 중진의 의원들이 생각하게 되면 계속 당할 겁니다 엄청난 악과 지금 조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준석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이준석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힘당의 그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들은 누구도 그동안 옳은 일을 추구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사람이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올바른 쪽에 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을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할 의지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의 눈에 비치는 것은 비급함과 소십함과 그다음에 계산과 이런 것만 앞서지 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도청에 속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과 도리는 다 뭡니까 다 전당포에 팔아먹은 겁니다 오로지 계산과 정치적 이익과 공리적 뭐죠 이득만 다 따진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도 침묵했고 김기헌도 침묵했고 나경원도 침묵했고 다 입을 담은 겁니다 막상 본인들이 지금 비용 청구서를 받고 보니까 아픈 모양인데 이거는 지금 시작 단계 불과할 거란 겁니다 약과라는 겁니다 약과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문제의 건은 뿌리가 어디부터 출발했는지도 생각을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냥 이 친구가 인성이 어떻다 품성이 어떻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하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그동안 옳은 일을 추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준석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계산에 따라 움직였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전당대회 때 당원과 국민들은 전권교체를 위해 무언가 바꿔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준석 신드롬을 만들어냈지만 비교적 여름 국힘당에 쓴소리를 하는 홍준표 의원도 다 비겁한 겁니다 본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이 어떻게 당대표가 되고 있는지 본인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치판의 이름들 뭡니까 10년 20년 살아남았는 사람들이 성급한 생리를 모르겠습니까 이준석 신드롬을 만들어냈지만 신드롬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론을 조작했고 주요 언론들이 다 그 여론을 뭡니까 해서 조작을 했고 여론을 선동했고 선거 결과 납득할 수 없는 선거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조차도 다 비겁한 겁니다 비교적 쓴소리를 잘하고 정체 분석 능력이 뛰어난 홍준표 시장조차도 다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죽도록 뭡니까 고생을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홍준표의 한계고 그게 국힘당의 한계고 그게 윤석열의 한계인 겁니다 이준석 신드롬을 만들어냈지만 이준덕 신드롬은 조작해낸 거지 이준석 신드롬을 국민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윤 정권은 이제 같이 시작한 정권입니다 대의를 위해 소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의를 위해 소를 버릴 정도의 인물 같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죠 윤 정권 타도운동에 지금 동창화한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범좌파들하고 연합하고 여론조사기관들이 협조를 얻어서 선거결과를 만드는 기관도 협조를 얻고 언론들의 열풍 같은 이런 동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흔들겠죠 흔들어서 여러분 잘 흔들어지면 완전히 흔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보면 왜냐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의 ABC는 문제를 직시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생활인의 삶도 그렇고 사업가의 삶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국힘당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에서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 같은 거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는 일만 다 다르지 모두 다 문제를 해결해가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여러분들 생겼는데 문제를 덮고 문제 눈 감고 문제 귀 막고 문제 없다고 떠들고 문제 외면하고 안 망하겠습니까 이 정도 당하는 것도 보면 약과입니다 약과 비겁하면 여러분들 비용 청구서 날아오기 시작한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해프닝 정도가 아니고 정권을 건네름 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책임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인이 검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대통령 당선인 이후의 행적이라는 것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침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침묵한다는 것은 여론 조작을 위해 여러분들 용인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가 이렇게 떠들어봐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쪽은 여론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나경훈 의원입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어제 이 기자에게는 지나치도 많이 지나쳤다 그동안 젊은 당대표라 나를 비롯한 많은 당원들이 참고 오히려 존중해 주었다 지난 대표 경선 과정의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거침없는 막마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의 정치적 성정을 걱정했는데 대선 내내 소위 내부 총질을 집요하게 하는 모습 지방선거 직전에 일부 조직위원장을 사실상 교체하여 사당말을 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노예한 정치꾼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이준석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대한민국의 불이한 세력들이 다 보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훈 의원도 자기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당내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고 본인의 사위로 이런 총선 동작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물었고 다 여러분들 남만 나무랄 수 없는 겁니다 다들 너무 비겁했고 다들 너무 뭡니까 자기 이익만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안 가면 좋겠지만 모르죠 뭐 나경훈 전 의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옳은 거지만 본인의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다들 입 다물었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내 자리만 생각하고 내 다음 포지션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물었으니까 나라가 막 진력탕에 빠진 겁니다 여론은 만들면 되고 여론은 선동하면 되고 선거 결과를 만들면 되는 사회가 그냥 돼버린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음에 유성민이 1등이고 이준석이 2등이고 3등이 나경훈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국민이 뜨시고 나발이고 뭔가 다 관계없고 우리가 정한 대로 해라 그게 한결 리서치하고 뭡니까 코리아 리서치하고 그다음에 중앙조선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 불의를 못 고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들 자기 함께는 이러분들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죠 공병호가 떠드니까 니만 고생해라 우리는 다음에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무슨 큰일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죠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니만 떠들고 우리는 그냥 다음에 해결될 수 있으면 좋고 해결 안 돼도 관계없고 내 안께는 피해가 없을 거다 내 새끼 안께는 피해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들 편안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침묵하니까 당대표도 출마하고 대구광역시장도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죠 다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인생 살면은 자기는 지금 이런 비용을 치르고 있겠지만 자기 자식 세대에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겠냐 이야기죠 구한말에 그 여러분들 갈기갈기 찍혔던 지도청 때문에 100년 이상 지금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반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년 전에 내린 의사결정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 이야기죠 2017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2022년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린 선택을 인해 가지고 자기 새끼들과 여러분 자기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를 본인들 생각 안 해봤냐 이야기죠 본인들이 당하니까 지금 이 정도로 아프다 그 정도입니까 나경훈 전 의원이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성비위 사건에 관해 최척근이 7억 투자각서를 써주었다면 그 진실에 대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닌가 행사상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잠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것이 염치다 나경훈 의원은 정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도리와 염치를 이야기하지만 이준승 의원은 도리와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전부를 걸고 투쟁을 하겠죠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딴 거 없습니다 그 뒤에는 그를 후원해야 될 막강한 화력을 지닌 좌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하죠 이게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러냐 이야기예요 나라의 국기 자체가 뭡니까 흔들리는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다 그렇게 뭡니까 입을 다물고 내 안께만 뭐죠 불똥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들 조심조심 살아가니 그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다 지금 하게 된 거죠 그 비용을 이제 뭐 오지게 앞으로 이제 지불해야겠죠 국민들하고 사람이란 것이 참시하고 같아가지고 눈앞에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구한말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라를 이끌었던 인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기로 싸웠지 않습니까 바깥 정시가 그렇게 뭡니까 위태위태하게 바뀌는데도 국힘당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현역의 의원 가운데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다들 뭐죠 옳은 일을 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 몇 년 사이에 다 보신했고 다 뭐죠 자기 이익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안께는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정말 썩은 나란 거죠 다들 옳은 일을 해오지 않았으니까 이준석이가 저렇게 날뛸 수 있는 겁니다 옳은 일은 이준석이 하는 일이 오는 일은 아니지만